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이니 감사합니다 또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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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하핳 감사합니다 아이 화장실 좀 자주 갔다와야겠어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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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하지 확 끌리는게 없냐 왜 하핳 시체 덫을 만들까 이걸로 하자 써이탄 무기 하핳 샷건 데미지 발사속도 최대 보유랑 발사 속도 아직도? 하핳 됐어 가자 떡을 나눠달라고요? 호호호호호호 마이 나는 이거 이쁜데 나를 줄 수가 없네 모니터로 주어야되나 메일로 보내야되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야되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야되나 소리 너무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나 왜 이렇게 소리가 BGM 되게..어우씨 BGM 너무 큰 것 같은데 떡 무슨 떡이냐고요? 술떡 술떡 같은 거 으어우 뭐야 서럽게 안 죽네 아 소리 괜찮아요? 나한테 좀 크다 싶은 게 석군님들한테는 괜찮구나 내가 조금 모니터 볼륨을 줄이면 되겠다 왜 쟤 왜 쫓아온 거야 나한테 음 술떡 쫓아 내력이 있어 오우 피트 싱크가 확실해 열감지 확실해 으어우 으어우 섬님과 석군님들 다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은 항상 말조심해야 돼요 흘 으어우 히트 흐흐흐흐흐흐흐 아 여기 갈..나가는 데가 많구나 흐흐흐흐흐흐흐 와 절자식대 오히어보이 우와 Tenya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 일단 나가서 일단 나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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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ㅊㅇㅎㅎ 아잉! 크흐으흐흐흐흐흫 ㅗㅐ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ㅃㅐ흐흐흐흫 ㅗㅗㅓㅫㅓㅐ 아 이거 너무 좋은데? 플렁뉴우 라스트 원 너무 쉽지않나요? 오, 제이크, 안돼요. 조나. 조나. 라라. 난 여기. 라라. 내가 들어봐. 움직이지 말아. 내가... 너가 없으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런지.. 그냥.. 들으세요.. 너 자신을.. 더 자신을.. 다쳐서는.. 우리 모두.. 우리 모두.. 각자에 서.. 끝이 거의 다 닿을 것이다.. 아니.. 죽을지 못해.. 그는 도와줄 수 있겠다.. 아... 우리는 뵙지 않았어. 너무 피곤해서 잠든 거야. 설산을 뒤집으러 가자. 여러분 진짜 볼맛 나죠 게임. 더 부드러워지고 더... 선명해져서. 제이콥은 죽었어. 그를 돌려줘. 천국은 너의 지혜야. 너의 눈은 너의 지혜야. 밤이 다시 죽을 수 없는 정신이 모든 영웅이 지구饮요 모든 영웅은 계속 달라는 정신이 아직 죽은 건 아닌가보죠? 그냥 기절한 건가보죠? 다행히 아 마데카솔 분말이에요, 제이콥, 너는 죽었구나 당신이군요 맞죠? 불멸의 선지자 고통은 느껴요 성처도 나고요 난 인간이에요 죽음을 피우는 것일 뿐 신성의 온천은요? 오래전에 발견했죠 실제로 있고 아주 강력하지만 신성하진 않아요 사람들을 속였군요 수백 년 동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을 지키려면 그걸로 우리 병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죠 그런데 융직한 실수였어요 보건소에 있던 게 바로 적들이 기타제를 공격했을 때 불멸의 존재들은 산에 있던 얼음을 도시에 퍼부었어요 수천명이 죽었죠 자신들의 힘을 지키려고 고함치 아닌 그놈의 차이일 뿐 그린미티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탓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단 내가 저지른 건가 이제 끝날 때가 됐고요 아버지 그놈들이 움직여요 힘으로 변하게 일어나 보구만 이제 끝인가요 막을 방법이 있을 거야 제이콥 도시로 통하는 비밀 입구에 지도해서 봤어요 그들의 존재들 그들이 있어요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냥 포기할 거예요 드리미틀을 늦춘다면 승산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을 데리고 놈들을 공격할게요 그럼 움직이자 통로를 열어 헐 응 열렸어 드루가 열렸어 드루가 일찍 지혈계곡 지혈계곡 우아 항상 정답은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 으으 깜짝쓰! 다 가득 찼어 으으으 깜짝쓰! 으으으으! 흐흐흐흫 자연스러웠어 이거 먹으려고 내려온 거에요 뭐 다 가득 찼데 먹질 못하게 하네 흑 흕 이렇게 착재를 안정적으로 한다고? 흑 으와 으으 흑 우oof 으, 우우우, 우, 우, 우. 엑스트 보셨어요? 잠시만요. 뭐야. 진짜 지옥인가봐. 가시 뭐야 이거. 요새 마이크 안친다 했다 내가. 수백년 전에 거기 봉인한 이후로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적어도 태양계 모양이 지날 때까지 난간할 겁니다. 천문대 일부였나요? 불멸의 전자들이 고대도시들을 먹기 전에 우리 천문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가테시의 입장에 사용해야 할 필요가. 뭐라는 건지. 제이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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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으려면 클라이밍을 배워야 된다고요? 저는. 오래 살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 뛰어내려도 되겠지? 여긴 뛰어내려도 되겠지? 헐. 퍼즐이야. 여긴 뛰어내려도 되겠지? 여긴 뛰어내려도 되겠지? 너무 싫은데 퍼즐? 이케해가 환영상이 발생하는 싱곳 fully 여긴 parte다. 간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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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를 뛸 수 있니? 어어 와 여기서 일단 얘를 불러? 그러면 여기서 얘를 올라갔어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닌가? 아님 저 옆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불러? 여기서는 화살을 못쓰는구나 위를 땡기서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럼 한 번 더 땡기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도 한 번 더 땡겨야 되나? 오케이 된 것 같애 여기서 뛰면서 잡아야 돼서 딱 쓰고 여기서 뛰어가지고 이렇게 잡고 흐흐흐흐 여기서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기어올라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muk판ts 하… 마이로 이야 또오 어? 아 나 진짜 게임 잘한다구요? 그럼 여기서 넘어간 다음에 음.. 어음.. 어음.. 여기 걸 밀면 어떻게 되는데 어어 돌아가네 돌아가 돌아가 하아.. 하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 나는 이렇게 감상하면 되는 겨? 하하하하 난 그냥 여기 감상하면 안돼? 헤헤헤헤 어... 어... 여기 사람들은 시대를 앞섰당 야 무지게 만들었넹 별단 제가 와야되잖아 이..이거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타야되냐 이..이거를 자꾸 이..이거를 자꾸 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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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 니규우.. 너냐? 아 너 아니네 아 잘했는데 진짜 다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나오 흐흐흐 흐흐 흑 이것까진 잘해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야되지? 여기 인가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여 그것은아니야 하하핳 하핳 아이 뭐 하아리게임도 아니고 뭐시여 이거 아흑 으흐흐흐 자아 짜잉나 앙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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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 아 여기까진 알겠는데 다음에 누구한테 가냐고 이걸 모르겠대 규 아 니귀엔 되게하니 저기 어 저기 얘가 맞네 얘가 맞았어 그 다음 그 다음 더 높은 데로 가야되잖아 어디로 가야되지 잡을 데가 없는데 쟰데 그러면 그 다음 높은 데는 저어우 저건데 아 여기 있다 아 아 아 아 아 됐어 뭐야 이중에 한군데로 가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코덱스 코덱스? 코덱스? 미스테리 그거 미스테리 그거 어 지금 여기가 맨 위가 아니라고? 어 뭐야 여기가 맨 위가 아니야? 와 어쩜 그래 아이 진짜 아 아 저걸로 또 가야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화살에 점프하는데 착지가 이렇게 자석에 달라붙듯이 이렇게 달라붙냐고 아니 왜 못 올라가는데 랄아찡 아 됐다 으으 장소 소리가 들려 쪄요 쪄요 내 귀에 종 소리가 들리게 해줘 그런 설레임에 시간을 안고 쉐퍼네 순간에 그 떨림 왜 이거 못 먹어 뭔데 가득 찼어 다 가득 찼어요 분위기만 보면 완전히 지금 끝판왕을 잡으러 가는 분위기인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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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이렇게 모닥불이 많아? 이 모닥불도 불멸의 모닥불 아닙니까 이거? 오 으아AC 으아 으아 헉? 우와 이게 가능해? 우와 어 걸렸어 뭐야 이거 불 불이 불이 하늘색이야 하늘색 불이 불이 하늘색이야 ils Az bi 이라 오 그리슬렛! 에트롤!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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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기만 와 그냥 에어! 오! 그런거 반칙!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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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더와 더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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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와 더와 더와라구 자식아 아니지 별것도 아니네 애들 뭐 오 애들 별거네 갑자기 왜이렇게 잘해네 아이이 내가 못한거구나 또 육시 우리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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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합니까? 자, 됐다. 왔다.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오는게 어딨어? 오오오오오 첫opsp 어후.. 아니. 아니 아니 야야야야 아니야 야 야 야! 야 야 야 registro해 치사한 놈들 아주 그냥 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진짜 죽다 살아난 기분이에요 이래서 게임은 이지로 해야 된다 흐흐흐흐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지 하 음 무슨 영화같죠 요즘 게임들이 아주 잘 나와요 심지어 이거는 최근 최신 게임도 아니라는거 으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점프해서 누구 남아서 구르고 으앙 으으웡 으엑 으으웡 뼈가 남아날까 얘? 진짜 라라는 불멸 아니면 이 설명이 안되는 우와 이거 탐나는데 왕에 왕에 이 집을 가져가면 영원의 방 신상의 원천이 있겠지? 정신표러가는 길은 소문을 치면 할 것 같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라는 라라님의 마지막 설명 저 보세요 뒤에 와 와 으와봐봐봐봐 와우 반은 좀 넘었죠 저장해보면 알아요 저번에가 반이었고 저번에가 51%였잖아요 저장을 하면 63% 와우 레비님